잠시 후 1분 카운팅이 시작됩니다.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안녕하세요 전 사계절에 모두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개인연습생 박관영입니다. 예쁜 맘 모두 모아서 닫아주고 싶은데 어떠신가요? 시원하신가요? 오케이 다음은 가을 나 가을차나 봐 네가 그리워진 이 맘 나 혼자서 가을차나 봐 혹시 가을 타시나요? 외로워도 괜찮아요 저 관영이가 있잖아요? 슬슬 추워지는 것 같은데? 10초 남았습니다 1년 365일 내내 저 관영과 함께할 테니까요 박관영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4시즌보이 4유 4유 5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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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윽 5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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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유 감사합니다.